이기려면 한 번 이상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. 아이씨, 아이씨, 짜증나이씨. 밥을 안 주니까. 밥을 못 먹어, 이 팀은 지금. 우리가 이길 수 있는, 파스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이 뭐가 있을까? 파포는 우리가 선명히 있으니까 오히려. 번호판 들고 오는 거야? 근데 지금 옆에 앉혀놓는 거야? 굳이 저기 옆에 가서 앉으래요. 먹는 거 구경하라고. 진짜 힘들다, 그냥. 딱 봐도 승리팀과 패배팀의. 저랑 자리 바꾸실래요? 이게 확실히 나이슨으로 체력이 굉장히 빨리 되네. 가자, 이제. 안 먹을 거야. 시청자들과의 약속이야, 맛있게 먹어야 돼. 인간적으로 우리 나눠 먹게 해줘. 왜냐하면 지금. 우리 이런다고 안 먹어, 주면 또. 저는 먹을 거야. 먹는 거야. 한참 켈라인데. 그래. 태연이나 나는 안 먹어도 돼. 얘를 먹어야, 얘를. 드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. 저 때는 시간을 돌리고 싶더라. 내가 왜 이렇게 편을 짰을까. 그러면 지금 나 이 음식 안 먹을 테니까 먹고 더블로 가자. 우리 같이. 지금부터 그렇게 하자, 그냥. 미션을 하면 여섯 명이서 도전해서. 그렇죠. 성공하면 이거 지금 있는 거 그냥 그대로 투고해서 가지고 가서. 제일 친하고 왔어. 나 좀 살려줘. 나 진짜. 그러다가 형들이랑 인형 끊길 것 같아. 빨리 좀 살려줘. 배가고파니까. 모든 것이 나쁘게 생각해. 제가 리콘을 지명할 때부터 생각해보니까 기분이 되게 나쁘었어요. 저는 뿌락지였어. 아니 그러니까. 저 쓰레기. 아니 이거 나 진짜. 나 살려줘. 나 애들도 둘 있고. 우리 와이프 지금 갔다 오기만을 바라고. 저 옷이 뿌락지예요 저거. 저 옷이 뿌락지라니까 저거. 너 앞으로 낙탄하지 마. 낙탄하지 마. 낙탄하지 마. 아, 대인배야. 야. 이러고. 오늘이라도 그렇게 해. 우와. 일단 왔는데. 제야. 옹니 디스. 옹니 디스. 일단은 왔는데. 와. 맛있겠다. 일단 왔다. 엔조이. 나 어제 점심 피자 두 조각 먹고 저녁에 소주 한 명 먹고 오늘 아침에 커피 한잔 먹고 지금 쉬워줘. 나 지금 냄새도 맡기 싫어. 빨리 이거 치워줘. 아니 근데 제가 방금 이거 몰래 감칠 하나 먹었는데 되게 맛있어요. 그래? 이거 먹긴 해야 되는데. 일단 먹어봐. 아니 여섯 명 팀. 아우. 어? 많이도 시켰어 자식들. 성빈이 고개 돌렸어 아예. 못 먹겠어 진짜로. 이기고선 왜 그래. 착한 애들 세 명 한 편이 돼가지고. 셋이 결이 너무 비슷하다. 우리가 있어서 못 먹는 것 같아. 자 우리 자. 아 진짜로. 얼른 먹어. 정민아 빨리 가서 자자. 텐더도 있네. 내가 저런 말을 했어? 치 굽네. 우리가 무엇을 예상하든 그 이상이네. 와 잘리나 먹자. 야 애들 진짜. 불편하게 불편한 모양이다. 그렇지 밥을 좀. 나 같으면 나 같으면 먹었어. 그렇지 아니야 형님. 먹었죠. 나 오늘 먹었어. 일단 준 건 먹어야지. 애들이 착해서 먹질 못하네. 남은 날들은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테니까. 오늘만 해줘. 잦아들게 하고 내일부터 빡세게 가. 이거만 살려줘. 내가 오늘 아침에 미쳤었나 봐. 간식 투쟁 들어갈 거야. 야 이따가. 착해 갖고 다 짤룩이 내려겠다. 아 저렇게 웃은 거야? 이렇게 보니까 더 맛있어 보이신데요? 오 분식이 부럽다. 사랑해요. 다시 올드보이로 갈 것 같으니까 왠지. 그래요. 여보 나. 이게 뭐야 이게. 여보 이게. 아니 이게. 사랑해요. 같이 가요. 이게 뭐야.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. 웃음꽃이? 활짝 태웠어요. 아 그래? 그렇지 좋았어. 이거 거기. 작가님들이나 PD님으로는 얘기하지 마. 솔직히 우리가 한 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오늘 두 개 더 재밌힐 것 같긴 해. 그래. 이거 다음에 가서. 거기서 시위하자고. 한 번은 저렇게 싸워야 돼. 원래. 어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도화선이 되는 이 사건이 있잖아. 오늘 이 사건이 도화선이 되는 거야. 복선 복선. 많이 굶던 백성들이 서로 곡식을 나눠 먹다가 이건 아니다. 들고 일어나자. 이런 거죠. 오늘 다 들고 일어나는 거야. 인중들이 배고프면 항상 혁명이 일어나는 거야. 여기도 이렇게 써 있어 지금. 싸워. 싸워. 여기 얘기하잖아. 나우. 나우. 지금이다. 지금이야. 저기 진짜 써 있었어. 싸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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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쉽지 않다. 배도 고프고 분열도 일어나고. 큰일 나지. 솔직히 골프도 안 맞아서 얼마나 속상하고 그랬는데. 밥까지 못 먹으면. 아 근데 밥이 그 그늘집 그걸로 먹는 것보다. 이런 데서 사서 먹는 게 더 나은 것 같아. 출발하세요. 주를 이제 넘는구나. 아 이제 SA에서 딴 데로 넘어가나 보지? 아 웨스턴 오스트릴리아다. 아까는 Southern Australia. 와. 와. 이게 경계적으로. 주를 옮겨가는 거야? 이거 아니야? 이거 말하는 거 아니야? 하이. 헬로. Good. How are you? 오 놀랬어요. 건물을 하더라고. Yeah. I want you to open up for inspection. Thank you. Yeah. 와. Come here. You're welcome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We'll have a safe trip. Okay. Thank you. Have a nice day. No food items? No food? No food items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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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nk you. 벌레가 낄까 봐 검사를 한다니 신기하네. 오 바뀌었어요. 오오. 와 갑자기 30분이 늘어났어요. 아니 시차가 시간을 보는데 15분 이렇게 있어요. 그 시차가 신기하다 진짜 와 바람! 야 이거 바람 영향이 엄청 받네 와 바람 진짜 세다 바람 엄청 덥다 차 많이 밀리지? 네 밀려요 바람이 진짜 센 것 같아 대신에 괜찮아 우리는 지금 혁명의 바람이 불고 있잖아 그렇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어? 어 잔디야 어? 파래 어? 야 이건 축구장 아냐? 이건 골프장이 아니라 땡이 너무 했잖아 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대망의 칠문홀 빈 포장 도로를 달려준 우리 찬혁 일곱 번째 홀은 315m 파4의 눌러볼 림프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탁 트여있어요 완전 그러네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저기서 버디를 하라고 저기서? 어 우와 우와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데다 골프채 우와 이 바람 이거 뭐야 이게 역 뒷바람 역 뒷바람 슬라이스 바람 성민이 원흥도 가능해 우와 바람소리 지작진이 회의를 해봤는데 여섯 분이 굉장히 이렇게 끈끈하게 친할 줄 몰랐어요 지금부터는 여섯 분이 다 함께 챌린지를 하는 거고요 효진이의 난이 성공한 건가? 네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드디어 이제 좀 편안해지시겠네요 저때부터 이제 편안하게 휘둘렀어요 드디어 이 팀에 불내서 풀어놨습니다 여러분 오늘 파4에서는 팀장님 버디 버디 본인도 얘기하면서 어이없다 생각하죠 이 바람에 버디를 하라고 버리겠네 큰일인 것 같은데요 자 우리 한번 이거 한번 차가게 자 우리 이제 우리 한 팀이야 이게 투합 잠깐만 아이돌아이 몰라 애가 몇 명이야 애가 몇 명이야 화이팅 화이팅 애가 몇 명이야 팀이 있는데 애가 왜 이렇게 많아